아니 근데 더 귀여워질 수 있는데 약간 자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요즘 잠깐만 근데 로아는 가만히 있어도 귀여워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 귀여운 걸 어떡해 그냥 어? 이거 해면? 어? 자신 있는 개인기? 야 지렁이 지렁이? 난 지렁이 밖에 없는데 할 수 있어? 아니 우리 로아는 빼는 게 없어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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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이다 인정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원희 언니가 귀여워요 또 이런다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나는 알 것 같아 러가는 애교 있는데 원희는 애교 없잖아 원희는 애교 없잖아 맞아 오히려 너 애교 없는데 자꾸 애교 없잖아 오히려 너가 더 애교가 없어 언니 다 보여요? 그거 없어? 분발해 줘요 언니 인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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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해